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상가들이 아주 촘촘히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지를 지나갈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독 저의 눈에 띄는 것은 빈 가게가 참 많이 늘어났다는 것하고 그리고 임대무늬를 알리는 그런 현수막이나 간판들이 어지럽게 장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의 눈에 문득 서쳐가듯이 들어가는 간판 하나가 불과 얼마 전에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아주 오래된 그런 노포입니다. 그리고 그 노포의 간판 이름 바로 밑에는 since 1951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1년부터 영업을 해온 간판이 문을 닫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도심지를 자동차로 지나갈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어김없이 눈에 포착되는 장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촘촘하게 거래로 연결된 그런 경제 생태계에 충격 그러니까 쇼크를 줄 정도로 아주 급격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은 과연 죄정신이 있는가 온전한 정신이 있는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랫동안 경제 문제를 지켜봐 왔고 제 자신이 오랫동안 그런 자영업 지적 자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현장에 더 접근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나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너무나 복잡한 그런 경제 생태계에 충격을 주는 것은 거의 축구 경제에서 자살골을 넣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충격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은 그 경제 생태계는 얼마나 빨리 망치냐는 문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거의 대부분이 몰락하기나 쇠락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를 갖고 있으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급속하거나 급격하거나 충격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파급 효과가 너무나 엄청난 그런 파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을 주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호가 아니라 현실을 봐야 되고 항상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고 이론적으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그런 선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천천히 하라는 것이고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이고 조심해서 하라는 것이고 가능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도록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될 일종의 원칙이자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워라는 겁니다. 드디어 2022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 우연회가 1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개척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8720원을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에 약속했듯이 1만 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려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엄동스란 같은 상황에서 10%대 이상의 임금 인상을 해서 8,720원으로부터 1만 원까지 올리라는 겁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략하고 집권한 문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16.4%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2019년도에 10.9%가 올랐습니다. 2년 만에 29.1%가 오른 겁니다. 이미 이때 한국의 실핏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겁니다. 2020년 2.9%가 올랐고 2021년 때 1.5%가 올랐습니다. 다소 인상률을 낮췄지만 기저효과 이미 충분히 올렸기 때문에 결국 지난 4년 동안 최저임금은 34.8%가 오른 겁니다. 34.8% 노동계가 1만 원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22년에 올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14.7%입니다. 중앙대학교에 노동경제를 전공한 강창희 교수는 한국노동경제학계 학회제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2018년 한 해 동안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최대 34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10% 매년 오를 때마다 노동시장 전체 규모가 0.65%에서 0.79%가 감소한다.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매년 몇 십만 개 정도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학자들의 내용은 현실에서 고용원을 그러니까 고용보수를 지불하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크게 줄고 있는 그런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은 2020년 12월에 13만 8천 명, 2021년 1월에 15만 8천 명, 그리고 2021년 2월에 15만 6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다 없애고 그냥 부부끼리 가족끼리 그렇게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죠. 아주 큰 기업을 운영하는 지인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더라도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좀 천천히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까지 파급하기와 미쳐서 결국은 자신이 큰 그런 최저임금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라는 천천히. 왜 천천히 못하냐. 규모가 있는 사업체에 의해 경영자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현재 현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조치들이 나오는 겁니다. 좀 겸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될 건데 그건 또 죽었다 깨어놔도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다 제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촘촘히 연결되어서 돌아가는 경제에 몇 십 퍼센트의 인상은 예사롭게 밀어붙이는 여당 수뇌부들은 저는 지적으로 아주 지적오만이 전형적인 그런 경우다 이렇게 합니다. 지적자만의 전형적인 경우다. 지적자만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주의자에도 지적자만을 가졌고 공산주의자들도 지적자만을 가지고 전체주의자들도 지적자만을 가지게 됩니다. 시장을 촘촘히 연결된 연결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왜소하고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시장에 대해서는 지적오만이나 자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전체주의자나 다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논리구조는 같습니다. 그냥 목표 정해놓고 현장이 망가지든 관계없이 단시간 내에 돌격 앞으로 형태로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문정부가 꼭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너무나 적극적인 정책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경제 생태계를 물론 선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선이건 악이건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경제가 망가진 겁니다. 왜? 급하게 했고 너무나 충격적으로 했고 지잘난 맛이 했고 재잘난 맛이 했고 지 똑똑한 맛이 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매사를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한 번 망가지고 나면 다시 이렇게 주스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어떤 분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정치 권력의 그런 특성 때문에 정말 참 잘 만든 그런 생태계가 앞으로도 참 무지막지하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석탄산업도 마찬가지고 손대는 것마다 다 망치니까 망치는 것은 정말 달인들입니다. 달인 망치라고 해도 저렇게 망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경쟁은 생태계다 이야기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야기죠. 그러면 겸손하면 된다. 겸손한 것은 현장 사람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고 목표를 하는 정책이 있더라도 욕심이 있더라도 천천히 서서히 조금씩 조신해서 조심스럽게 예상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